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a18세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직접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가격이 50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컨트롤 c 그 다음 a 18셀에다가 컨트롤 v 가격이 크거나 같다 5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구요 두번째 조건은 판매량에 대한 조건입니다 판매량 컨트롤 c 가격 옆에다 컨트롤 v 하시구요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같은 행에다가 크거나 같다 5라고 판매량이 5 이상이란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제품 모델명과 제품사와 출신 연도 그 다음 가격 판매량 5개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a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a2부터 i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할 위치는 a22부터 e22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가격과 판매량을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i16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할 건데 첫 글자가 d 또는 이이고 뭐뭐 이고네요 그럼 end를 먼저 쓰시구요 o알함수를 쓰셔서 우리는 첫 글자가 d 또는 이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left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제품 모델명이 있는 a3을 선택을 하는데 a3 하나만을 비교할 건 아니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열만 고정하시고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요 같습니까? d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신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left 암수를 통해서 a3을 클릭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e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구요 o알에 대한 가로를 다 씁니다 그리고 신표 d 이거나 또는 e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가격 데이터가 있는 f3을 선택하고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5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인데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100% 클릭하신 다음 a열 앞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로 맞추시구요 1행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2셀로 맞추십니다 h와 i 사이에 페이지 구분선을 j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고 i4부터 i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소른 쭉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 가셔갖고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둘 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를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암호는 지정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기본 작업을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다가 최고가 B21부터 B25 영역의 제품사별 최고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large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시면 최고 값을 구할 수 있구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제품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구요 가져온 데이터는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해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제품사 바로 왼쪽에 있는 A21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신표 첫 번째 제품사가 왼쪽에 있는 제품사와 같다면 저희는 최고값 그러면 가격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가격의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신표 최고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큰 값입니까?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lar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지금 문제에서 large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수식 끝에서 컨트롤과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버전업이 되면서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지 않아도 결과는 표시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시면 앞과 끝에 집합기호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집합기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배열 수식 형식으로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작성법이라 생각이 되구요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하여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하여 표 2의 C21셀에다가 제품사별 가격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가격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합니다 제품사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Average라고 입력하시구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나열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제품사를 먼저 조건을 줄까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왼쪽에 있는 제품사와 같습니까? 가로 닫구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가격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큽니까?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다시 곱하기 세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가격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2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값을 닫구요 AVERAGE에 대한 값을 닫구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수식을 완성할 수 있고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4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H4의 커서를 갖다 놓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Public Function FM 판매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요 문제에서 판매량을 입력받구요 가격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조건은 판매량이 5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데이터에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면 FM 판매량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0.95 라고 입력합니다 5%를 할인하니까 5%를 빼고 곱하면 95%잖아요 그래서 95%는 0.95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다면 판매량이 5 이상이 아니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구문을 입력하시구요 FM 판매량은 3%를 할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100에서 3을 빼니까 97%잖아요 그래서 0.97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FM 판매액을 선택하고 확인 판매량과 가격을 각각 선택만 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매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작성하셨구요 다음은 네번째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 일단 4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도록 할까요 세 글자 그럼 일단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MOD 함수구요 오른쪽에 세 글자를 세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제품 모델명에 가서 심표 세 글자를 가져와서요 그 값을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값이 일단 숫자가요 0부터 3까지 구해지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밸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숫자로 구해져 있지만 문제에서 밸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밸류 함수로 값을 다시 한번 가로 열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지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밸류 함수까지 작성해 주시구요 그 다음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추주라고 입력하시구요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0이면 구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0부터 추주 함수는 값을 나열할 수 없어요 아까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하셔야 첫 번째에 해당한 값에다가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일 경우에는 그래서 더하기 1 해서 첫 번째 이다면 저희는 구분 1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구분 2 구분 3 구분 4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0, 1, 2, 3까지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비고란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 표 3에다가 작성할 건데 하소가 2000 이상이고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인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E24부터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하소라고 필드명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하소가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평균 값이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니까요 옆에다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이럴 때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필드명을 똑같이 가격이라고 쓸 수 없어요 임의로 평균이라고 쓰도록 하겠구요 가격의 값이 F4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평균 값보다 Average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평균은 선택을 하시구요 그 다음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평균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Enter 누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뭐뭐 이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이 22셀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D-Count A 입니다 D-Count A라는 함수 선택하시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필드는 이제 D-Count A니까 숫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구요 특정 필드 아무거나 화소를 선택하셔도 되고 제품 모델명을 선택하셔도 되구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에 만족한 이라고 미리 작성하셨던 조건의 필드명과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내 건 있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입니다 그리고 결과 피버 테이블을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는 B2셀은 필터구요 합계 라고 표시가 된 B4셀이 시작 위치입니다 B4셀을 선택하시고 액세스 파일이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탐매 현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카메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겠는데요 ISO 감도는 필터에 있구요 그 다음에 제품명은 제품사는 제품사는 행에 있구요 출시인 연도는 열에 있구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가격이 학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 다음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가져오신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기존 워크시트를 처음에 B4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워크시트에 B4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과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구요 ISO 강도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제품사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출신 연도를 열에다가 배치하시고 가격을 갑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져오셨던 레이아웃과 위치는 지정하셨구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제품사 출신 연도로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품사를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사가 있는 B5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현재 데이터가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셔서 데이터를 정렬해 주시고 가격 필드는 합계 가격 필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뒤에 세자리 0이 생략이 되면서 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샵컴마 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나머지 100만 단위는 신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샵컴마 샵샵샵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뒤에 있는 세자리 0을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신표 하나를 눌러주시면 천 단위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뒤에다가 천원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천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버테이블 옵션인데요 피버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이나 피버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연한 노랑에 피버 스타일 보통의 12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분석작업 문제를 같이 분석작업 문제 피버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첫 번째는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시고 모든 선택을 취소하신 다음 그 다음 기준을 제품 모델명과 그 다음에 제품사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한계행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죠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의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문제에서 제품사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 기준은 동일할 경우에는 출신 연도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사와 출신 연도를 가지고 각각 오름차순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기준은 제품사별 제품사를 선택하고요 판매 금액의 무게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출신 연도별 그러면 기준을 출신 연도를 선택하고 그 다음 판매량에 판매 금액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량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구하신 평균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하실 개수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야 평균도 표시가 되고 개수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작성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차트 문제는 판매 금액의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서 차트에서 판매 금액은 주황색 계열이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첫번째 판매 금액의 종류를 문꾼 세로 막대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음은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제품 모델별 제품 모델별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도형 스타일입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에 보통 효과에 한금색 강조 4를 클릭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의 표시 단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선택하시는데 만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를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격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면 꺾은 선형 이고요 다시 한번 가장 큰 첫 번째를 선택하고요 값을 표시하실 건데 차트 구성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을 클릭하시면 위에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을 하셨고요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단추를 그리시면서 바로 매크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결과는 같고 채점도 둘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 방법은 교재 방법과 같이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시작할 때 항상 데이터 안쪽에 두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비어있는 곳에 놓고 시작하셔야 선택하는 작업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다가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I5부터 I18번째 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문제 제시된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무게가 6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먼저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을 먼저 넣으셔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통상 색깔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조건은 6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쓰셔도 되고 샵을 쓰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0일 경우에 0을 써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꼭 0을 써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샵이나 0이나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고요 물론 0일 경우에는 샵은 생략이 되지만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게가 500 이하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파랑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500 이하 작거나 같다 500이라고 쓰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합니다 세미콜론 구분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정색의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이라고 사실 넣으셔도 되고요 이 검정은 기본 숫자는 검정색이니까 생략하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숫자에 대한 서식이 적용이 됐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을 실행할 때 사용할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단추 위치는 P1부터 D2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 있고요 단추를 그리자마자 매크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돼요 매크로를 기록해놨다면 서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록하겠다면 이름 입력하고 기록을 시작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를 저희는 서식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력하실 때는 텍스트 지우지 않고 그냥 서식이라고 쓰시면 단추 1은 지워지고 서식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의 이름을 그래프라고 입력합니다 그래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G5부터 G18번째 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규칙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이고요 체소값을 최소값은 100분위수를 이용해서 20이 최소값 두 번째 최대값도 100분위수를 이용해서 80을 최대값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은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거고요 막대의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색을 기준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량을 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가 표시가 되었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야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F1부터 H2 영역 입니다 단추를 그리실 때 Alt를 누르시고 F1부터 H2 영역 에 드래그하신 다음 지금 그리셨던 단추는 그래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바로 텍스트를 그래프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로 수정을 못하셨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 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번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 하시고 세문항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첫번째 문제는 폼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 디자인 모드를 클릭 하신 다음 제품 검색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우리는 제품 검색 을 누르면 제품 검색 폼이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제품 검색 폼 이라는 이름을 입력 하시고 보여 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 합니다 다음은 초기화 작업 인데요 왼쪽 개체 프로젝트 창이 혹시 안보이신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시면 왼쪽에 표시할 수 있구요 왼쪽 폼에 더블 클릭 하시면 제품 검색 폼을 확인할 수 있구요 제품 검색 폼을 코드보기 클릭하셔서 오른쪽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오른쪽 프로시저 에서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 선택하시구요 CNB 제품 모델 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요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B5부터 B18 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5부터 B18 셀 이라고 입력하시고 첫번째 문제가 끝났구요 다음 두번째 문제보다는 세번째 문제가 쉬우니까 세번째를 먼저 할게요 종료 종료 개체는 종료를 선택하면요 오른쪽에 클릭이라고 기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라고 입력하시구요 VB OK ONLY를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고 메시지 박스의 타이틀에 입력된 텍스트는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타이틀에 표시할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거는요 UNLOAD ME 라고 입력합니다 로드 ME 라고 입력하시면 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제품 모델명의 콤보 상자에서 조회할 제품명을 선택한 다음에 검색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에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할 거구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거고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아마도 가격에 해당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체는 우리 제품 검색 폼에 검색을 클릭하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각각의 폼에다가 제품사부터 재고의 데이터를 표시할 거고 가격에 해당한 TXT 가격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더블 클릭 하겠고요 그러면 개체는 CMD 검색 프로시저는 클릭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콤보 상자에서 CMB 제품 명에서 데이터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CMB 제품 모델 제품 모델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값 위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변수는 작성을 할 거고요 일단 CMB 제품 모델 콤보 상자에 선택한 위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입력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콤보 상자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 이라는 값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앞에다가 i row 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내가 검색할 데이터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i row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우리 콤보 상자에 가서요 일단은 창을 닫아 볼게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고요 우리 제품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오죠 여기 콤보 상자에 아까 데이터를 연결해 놓으셨으니까 데이터 선택할 수 있고요 eos-r 50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을 클릭하면 여기에 표시할 거예요 첫 번째 모델명은요 데이터가 5행에 있습니다 5행에 제품사부터 재고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는 0이라는 값을 반환을 시켜줘요 그럼 i로라는 변수 숫자 0을 기억하고 있겠죠 0이라는 값에다가 첫 번째 모델의 데이터는 5행에 있잖아요 5행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더하기 5를 하셔야 다섯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조금 전에 i로가 기억하는 값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인데 첫 번째 데이터가 다섯 번째 행에 있더라 라고 더하기 5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폼에 제품사는 txt 제품사 구요 하소는 txt 하소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품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사는 txt 제품사는 엑셀에서 엑셀에다가 입력할 때 셀지는 먼저 입력하지만 지금처럼 반대로 검색할 때는 표시하실 컨트롤 이름이 먼저고 두 번째 오른쪽에다가 엑셀 셀 주소를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i로라는 변수에 있는 행에 다섯 번째 행에 가서 우리는 제품사가 세 번째 열 c열에 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제품사 그 다음에는 화소라고 입력하고요 화소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사 화소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감도 는 다섯 번째 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 있습니다 라고 일단 좀 열의 번호부터 입력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이름을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년도 가격 그 다음에 재고 라고 입력하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죠 포맷을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일곱 번째 열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천단위 구분 기호와 샵 컴마 샵 샵 샵 컴마 샵 샵 0 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에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제품 검색 첫 번째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가 숫자 0 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하기 5 를 했으니까 5행 데이터를 찾으러 갈 거고요 검색을 누르면 5행 에 가서 제품사 화소 그 다음에 ISO 감독 출신년도 가격 재고 가격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종료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종료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확인 Heil